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도 신의티비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제의 우애에 관한 옛날 이야기에는 이상하게도 형이 못되게 나오고 동생이 착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형제들이 우애있게 지내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우애가 깊은 형제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형제의 우애에 관한 이야기는 형제들보다는 그 며느리들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자신들의 재산만을 위해 욕심을 부리지만 결국 재산보다 형제의 우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랍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형제의 우애 옛날 어느 곳에 아들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시게 되었는데 당시 풍습에 따라 좋은 맷자리인 명당을 찾기 위해 유명한 풍수를 초청하였습니다. 명당의 매를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결정되고 또 후손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므로 풍수를 모시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닭도 잡아주고 옷도 해주고 극진히 대접을 잘해주는 법이었지요. 먼저 돌아가신 분은 임시로 매장한 후에 좋은 명당을 찾아서 새로 옮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풍수가 와서 앞으로 닷새만 있으면 명당을 잡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들 대접을 잘하였지요. 하루는 풍수가 사랑방에서 쉬고 있으려니까 문이 열리면서 이 집의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를 넙죽하였습니다. 지사님, 저는 이 집 큰 며느리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맏아들이 잘 되어야 물이 흐르듯 아래로 혜택이 내려갈 것이니 장손이 잘 되는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보따리를 하나 풍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마 옷보따리인 모양입니다. 풍수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풍수가 쉬고 있는 사랑방 문이 열리면서 이 집의 둘째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를 넙죽하였습니다. 지사님, 저는 이 집 둘째 며느리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둘째 자손이 잘 되어야 아래로 위로 혜택을 줄 것이니 둘째 자손이 잘 되는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옷보따리를 하나 풍수에게 주었어요. 풍수는 기분이 더욱 안 좋았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 이튿날 저녁에 풍수가 쉬고 있는 사랑방에 이 집의 며느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저를 공손히 합니다. 몇째 며느리겠습니까? 지사님, 저는 이 집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끝손인 막동이가 잘 되게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셋째 며느리는 이유를 달지도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명당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옷보따리를 하나 풍수에게 내밀었어요. 그날 저녁 풍수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큰 며느리는 장손이 제일이라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가운데 손이 제일이라고 하고 셋째 며느리는 끝손이 제일이라고 하니 누구를 잘 되게 해주고 누구를 안 되게 해주겠는가 실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며자리를 쓰기에 따라 장손이나 끝손이 잘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형제 간에 서로 자기들 잘되기만 바라는 이기심을 보자 풍수는 마음이 아주 울적하고 또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옷보따리 세 개를 그대로 쌓아두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들 삼형제는 깜짝 놀라 뒤쫓아가면서 여보시오 지사님 내일 모레면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 가면 어찌 됩니까? 거기 좀 서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며 쫓아가서 풍수를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시러 왔으니 노여운 일이 있으면 푸시고 어서 집으로 도로 갑시다. 오, 맞상 제식은요. 물론 놀라셨을 것입니다만 당신네들은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있던 사랑방에 어서 가보시오. 거기에 모든 까닭이 있습니다. 당신 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 집 사랑방에 명당터 잡을 것이 있습니까? 글쎄 가보시면 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맞상 제는 부리나케 집에 돌아와서 사랑방에 가보았습니다. 옷보따리 세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지요. 자기 부인을 불렀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방바닥만 보았어요. 큰아들은 둘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큰며느리처럼 얼굴을 붉히며 방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며느리를 불렀어요. 셋째 며느리도 다른 동서들처럼 얼굴을 붉히며 방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내용을 짐작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분에게서 우리 삼형제가 나왔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자기만 잘되기를 소원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오. 이렇게 우애가 없어서야 아무리 명당에 아버지를 모신다고 한들 무슨 복을 받겠소. 부자가 되는 것보다 형제의 우애가 제일이니까 내가 다시 풍수를 찾아가서 우애 있는 명당을 알아올 것이니 기다리시오. 그리고 이 집 큰며느리인 당신이 제일 잘못이오. 윗사람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내가 심히 부끄럽소이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책망하였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맏아들에게 풍수가 빙글에 미소를 띄면서 다시 오실 줄 알고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좋은 명당을 알아두었으니 거기에 아버지를 모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안 가도 될 것입니다. 라고 명당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맏상제는 집에 돌아와서 풍수가 시키는 대로 하였어요. 과연 그 명당은 희안도 했습니다. 후손 중에는 큰 부자나 벼슬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도 언제나 형제간이 오순도순 사이좋게 사는 집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송씨와 김씨와 장승이야기 옛날 산속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경계에 장승이 하나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장승이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장승골이라 불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개울가에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장승은 소나무보다 더욱 견고한 밤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남자 어른이 두 팔로 감싸 안아야 겨우 손끝이 닿을 정도로 굵어서 개울가 옆으로 늘어선 아름드리 루티나무와 갯버들 사이로 그 자태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반면에 커다란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두 팔을 벌린 듯 뻗어있는 가지는 지나가는 낙은애들에게 반갑게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장승의 앞면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귀신이나 질병을 막아주는 천하대장군이라는 글귀가 새겨 있었어요. 뒷면에는 장승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적혀 있고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가는 방향도 쓰여 있었습니다. 장승골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장승에 서 있는 개울을 지나야 했어요. 때문에 장승은 장승골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장승골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렸어요. 계속되는 장맛비로 개울물은 무릎까지 불어나 마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마저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귀신과 병마를 막아주고 길을 알려주는 고마운 장승에게 이따금씩 바치던 음식도 뚝 끊어졌지요.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니 장승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지 못해 허기가 졌습니다. 저런 장맛빛 때문에 논이 다 잠기겠군 어서 빨리 비가 그쳐야 농작물이 피해를 덜 입을 텐데 비 땀 흘려 일꾼 농사를 다 망치게 생겼네 장승은 근심어린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장승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비는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비에 잠긴 논도 걱정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진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후덥지근한 여름날에 비가 내리고 나면 전염병이 들끓기 마련이었거든요. 장승은 대왕 장승에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왕 장승은 전국에 있는 장승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모든 장승을 어우르는 천하제일의 장승이었어요. 장승님, 대왕 장승님, 이제 그만 비를 그치게 하시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갖 잡귀들과 더러운 전염병도 썩 물러가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장승은 지성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비를 그치게 하시어 사람들이 다시 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먹고 살 게 아닙니까. 장승의 기도가 대왕 장승에게 전해진 걸까요?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비가 갠 하늘에 일곱 빛깔 무지개가 뜨더니 산뽕우리에 기대어 고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무지개가 들이온 산뽕우리 아래로 한 산에가 걸어왔어요. 윗마을에 사는 송씨였습니다. 송씨는 마음씨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사내였습니다. 그 심성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졌는지 눈 아래 살집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깊이 파인 팔자주름 밑으로 피부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길을 나선 송씨의 울퉁불퉁한 피부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아, 더워라. 지겨운 장마가 끝나니 이제는 무더위가 시작이군. 나무를 해서 팔아야 하는데 낭패야 낭패. 이러다간 굶어 죽고 말지원. 송씨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하늘을 노려보며 얼굴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개울가에 다다르자 시원한 개울물에 세수를 하려고 손을 담갔어요. 아, 차가워. 물이 왜 이렇게 찬 거야? 개울물은 한여름인데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송씨는 투덜거리며 손만 적시고 일어나 개울을 건너려고 진검다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진검다리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불어난 개울물이 줄지 않아 진검다리는 여전히 잠겨있는 상태였지요. 진검다리가 어디로 간 거야? 아이, 참 되는 일이었구만. 하늘이 안 도와주네, 안 도와줘. 발을 동동 구르던 송씨는 기다란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개울물에 담가봤습니다. 개울물은 송씨의 허벅지까지 왔어요. 이거 참, 어떻게 건너라는 거야? 진검다리가 잠겼으면 누가 임시로 다리를 만들어 놓아야 할 거 아니야? 송씨는 차가운 개울물에 발가락을 담갔다 뺐다 하며 들어가지도 못하고 투덜거리기만 했습니다. 그저 발 한 번 담그고 건너면 될 것을 뭐 하는 짓이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승이 한심한 듯 혀를 찼습니다. 송씨는 혹여나 누가 와서 진검다리를 놔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장승을 발견했습니다. 이놈의 장승은 뭐가 좋다고 휘죽휘죽 웃고 있는 거야? 사람 약올리나? 송씨는 홧김에 장승을 발로 걷어찼어요. 아, 저놈이 괜한 곳을 화풀이네. 장승은 밉살스러운 송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만있죠. 이 나무 한 번 굵직한 게 튼튼해 보이네. 장승은 오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살아온 장승이었지만 그 어떤 나무보다도 튼실하고 잘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어요. 설마 나를 어찌 해보려는 건 아니겠지? 장승의 불길한 예감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송씨는 장승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요리조리 살펴봤어요. 이런 쓸모없는 나무 하나 없어진다고 무슨 일이야 있겠어? 급한데 건너가는 게 우선이지. 송씨는 장승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송씨는 장승을 뽑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어찌나 힘이 센지 장승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놈아 그럴 힘이 있으면 그냥 개울을 건너라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뽑히는 거야? 짜증나게 송씨는 장승을 꼭 뽑아버려야 성이 풀릴 듯 했습니다. 이번엔 기필코 으라차차 장승은 그만 송두리치에 뽑히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놈아 왜 가만히 있는 날 뽑아가느냐 날 어찌 할 셈이야 장승의 소리가 송씨에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송씨는 장승을 짊어지고 개울가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진검다리가 있던 곳에 장승을 휙 던졌습니다. 한순간에 장승은 외나무 다리가 되었어요. 이제 됐군 힘을 뺐더니 배가 고프네 얼른 가서 밥이다 먹어야겠다. 송씨는 장승을 턱턱 밟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장승은 꼼짝없이 개울물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차가운 개울물이 찰싹찰싹 장승의 뺨을 때렸습니다. 장승은 생각하면 할수록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두고 봐라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장승이 목청껏 소리쳤지만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살려주시오 거기 두고 없소? 장승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지나가는 새들만 쨍쨍거릴 뿐이었습니다. 이백 년 무근데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생겼구나. 장승은 외나무 다리가 되어버린 철양한 신세를 한탄했어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자취를 감추려 하는데도 웬일인지 사람들의 발길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개울물에 잠긴 채 밤을 새야만 했지요. 장승은 물에 닿은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물이 점점 더 스며들면 큰일이었지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된다면 누가 이 마을을 지킨단 말인가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가는 길은 누가 알려주고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좋은 일을 더 해놓을 걸 그랬어. 장승은 이제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장승은 기다렸습니다. 아 사람이다.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지나가던 김씨가 휘파람을 불며 길을 가고 있었어요. 비가 개노라 그런지 공기가 정말 상쾌하구나. 김씨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개울가에 다다랐습니다. 개울물은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어요. 가만있죠. 여기 진검다리가 원래 나무였나? 내 기억엔 돌다리였던 것 같은데. 김씨는 외나무 다리에 발을 디디려다 멈춰서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건 장승이잖아? 장승이 여기 왜 쓰러져 있지? 비바람에 쓰러졌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누가 여기에 장승을 뽑아서 눕혀놨나 보군. 김씨는 깜짝 놀라 바지를 걷어 올리고 짚신을 벗어던진 채 개울에 들어가 장승을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지 몹쓸 인간이구먼 장승의 고마움도 모르니. 김씨는 장승을 번쩍 들어 일으켜 세운 뒤 제자리에 잘 꽂아 주었습니다. 고맙네. 장승은 서러워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런 사람은 복을 줘야 해. 김씨는 장승의 젖은 몸을 닦아주고 지늘기 묻은 몸체를 닦아 글자가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쭉 이정표가 되어주세요. 김씨는 보짐에서 주먹밥을 꺼내 장승 밑에 두었습니다. 장승은 오들오들 떨며 주먹밥을 한입 베어먹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장승은 송씨를 혼내줄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지요. 마음 같아서는 큰 벌을 내려서 혼주를 내고 싶었지만 장승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대장 장승에게 부탁하면 되겠다. 장승은 대장 장승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승님 대장 장승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환한 빛 한 줄기가 내려오더니 대장 장승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도 간절히 나를 찾은 것이냐. 아 글쎄 윗마을에 사는 송씨라는 놈이 저를 외나무 다리로 만들어버렸지 뭡니까. 다행히 아랫마을에 사는 김씨라는 사람이 저를 원래대로 세워졌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개울물에서 썩어 죽을 뻔했습니다. 장승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대장 장승에게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내 분이 불리겠느냐. 장승은 곰곰이 생각한 뒤 말했어요. 저를 외나무 다리로 만들어버린 송씨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려주시고 개울물에서 저를 건져 다시 세워준 김씨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대장 장승은 장승의 소원대로 송씨에게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앓게 했습니다. 병을 얻은 송씨는 꼼짝 못하고 집안에 있어서 평생 끌끌 앓으며 살아야만 했지요. 한편 김씨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을 주어 평생 먹고 놀아도 될 만한 부자로 만들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어느 능찬봉의 이야기 오늘은 임금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임금의 아버지인 장원세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지요. 화성 장안문 앞은 임금님 행차를 구경하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몹시 붐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거리에 나와 목을 쭉 빼고 마을 어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임금님을 본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지요. 행차 때가 아니면 평소에 임금님을 볼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좀 지나갑시다. 김찬봉이 사람들 틈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죽으면 커다란 묘를 짓고 그 묘를 보살피도록 했는데 이 일을 하는 관직을 능찬봉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능찬봉의 성이 김씨라서 김찬봉 이라고 불렀답니다. 김찬봉이 가시 뒤 새하얀 말이 따가닥 거리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을 위에는 임금이 타고 있었어요. 임금이 탄 백마 뒤로는 수많은 신하들이 따랐습니다. 임금이 가볍게 손을 흔들자 모든 백성이 환호했습니다. 임금의 행렬은 백성의 환호를 뒤로하고 장안문을 통과하여 행궁으로 향했습니다. 행궁에서는 많은 관리들이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내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김찬봉은 서둘러 현융원으로 향했습니다. 바쁘다 바빠 임금님이 행차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현룡원은 장언세자의 묘입니다. 내일 임금이 들를 테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묘 주위가 더럽거나 망가진 부분이 있기라도 하면 능찬봉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 이상 없군. 김찬봉은 묘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매일 같이 돌보긴 했어도 막상 임금이 올 때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불안했지요. 자 이만하면 됐네. 내일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테니 긴장하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게. 일꾼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지만 오히려 긴장한 사람은 김찬봉 이었습니다. 안되겠어. 다시 한번 둘러봐야지. 김찬봉은 다시 혈용원 구석구석을 살핀 뒤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김찬봉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잠봉 날이 이제 들어가십니까? 정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이생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셔서 막걸리 한 사발 드시고 가십시오. 김찬봉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생원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목이 칼칼했던 김찬봉은 정자에 올라 이생원이 건네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동네가 시끄러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임금이 행차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잔시가 열린 듯 기뻐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임금이 한 달 스물 아홉 번 화성에 행차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한 달에 스물 아홉 번이요? 그럼 거의 매일 온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만큼 자주 온다는 말일세. 임금은 능행할 때마다 수많은 신하를 데리고 화성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이 아버진 장원 세자를 얼마나 그리워 하면서 이렇게 자주 오겠느냐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지요. 드디어 그날이 밝아왔습니다. 김참봉은 긴장한 탓인지 밤새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오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아침 일찍 현룡원으로 향했습니다. 현룡원은 임금 맞을 준비로 부산했지요. 현룡원에 도착한 김참봉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전날 깨끗하고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대로인지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김참봉이 마지막 점검을 마쳤을 때 마침 임금의 행렬이 현룡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참봉과 신하들은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힌 채 임금을 맞이했습니다. 수고가 많네 어려운 일은 없는가. 임금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김참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전하. 김참봉의 목소리가 살며시 떨렸지요. 임금은 능주위를 휘둘러본 뒤 아버지 장원세자의 묘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와 요란하게 우짓던 새들도 나뭇잎 사이를 누비며 능을 깨우던 바람도 임금의 마음을 아는지 고요했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임금의 뒤쪽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임금이 김참봉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김참봉은 혹 무엇이 잘못되었나 싶어 불안한 마음에 조심조심 임금에게 다가갔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말했어요. 자네가 보기에도 이 땅이 좋아보이는가 네, 전하. 이곳은 마른 땅이라 물이 차지 않는 명당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임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원세자의 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화산이 아닌 경기도 양주의 배봉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 장원세자가 나타나서 몸을 덜덜 떨며 울부짖는 꿈이었지요.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한 임금은 학자들에게 장원세자의 무덤을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얼마 뒤 무덤을 조사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장원세자의 무덤 속에 물이 흥건하게 차있던 것이었어요. 아바마마께서 얼마나 추우셨으면 내 꿈에 나타나셨을까 그 뒤로 임금은 좋은 맷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세가 빼어난 이곳 수원 화산으로 묘를 옮기게 된 아바마마 이젠 편히 쉬세요. 임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김참봉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든 김참봉은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김참봉이 밖으로 나가자 사깟을 눌러쓴 노인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누군데 날 찾아왔소? 지나던 길인데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소. 하루만 신세를 져도 되겠소? 김참봉은 모르는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금방 쓰러질 듯한 노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먹을거리 좀 돕 내오리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던 김참봉은 김참봉은 손수 밥을 지어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인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어요. 김참봉은 김참봉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노인의 찢어진 옷에 시선이 갔습니다. 아니 그 옷밖에 없소? 노인은 김참봉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김참봉은 벽에 걸어두었던 옷을 노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다친 노인의 다리에 약초도 발라주었습니다. 노인은 김참봉이 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금세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김참봉이 현룡원을 돌아보고 집에 와보니 노인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쉬웠소.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노인은 김참봉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앞니를 볼 줄 아는 재주가 있는데 말해도 들지. 노인은 김참봉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일 뒤 비가 보슬보슬 내릴게요. 비바람이 새차게 불면 나란님 산소에 가서 도포를 덮어두고 누워있으시오. 노인의 말에 김참봉은 콧방규를 띄었습니다. 갑자기 나란님 산소에 가서 누워있으라니 정신이 나간 노인이라는 생각에 잘 대해준 것이 후회되기까지 했지요. 김참봉은 노인을 얼른 내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문 밖에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3일 뒤요. 안 그러면 당신은 죽어. 김참봉은 그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문을 휙 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김참봉은 방에 누워 노인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라님의 산소라면 내가 돌보는 장원세자의 등을 말하는 건가? 아니야. 3일 뒤면 임금님은 벌써 한양에 가시고 안 계실 텐데. 김참봉은 이내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정신나간 노인의 말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지요. 어느새 3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김참봉의 예상과는 달리 임금은 여전히 행공에 머물렀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던 임금이 내관을 불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는 다 되었느냐? 네, 전하 내일은 꼭 가셔야 합니다. 임금은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묘와 가까운 화성을 떠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미루고 또 하루를 미루다 보니 신하들은 빨리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재촉을 했습니다. 임금은 읽던 책을 덮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리고 막 눈을 감을 떼었습니다.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임금은 얼른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임금은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현룡원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천둥 소리도 잦았습니다. 임금은 백옹산에 묘가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겠지. 또 묘에 물이 차면 어찌 한단 말인가. 꿈속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임금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현룡원으로 가야겠다. 당장 제비를 해라. 임금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비를 맞으면 위험하옵니 어서 비를 피하옵소서. 내가 내 말 해도 임금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는 지금 홀로 비를 맞고 계시는데 아들인 나는 편히 잠을 자란 말이냐 아바마마의 능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란 말이냐 전하 현룡원은 능참봉이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발을 동동 구르던 내관이 임금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능참봉이 있었지 당장 능참봉의 집에 가보아라. 만일 그자가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면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시각 임금의 불효령이 떨어진 지도 모르는 김참봉은 이생원과 막걸리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천둥이 치게 김참봉은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 얼마 뒤 김참봉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참봉의 꿈속에 며칠 전 집에 묵었던 삿갓은 노인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나란님 산소에 가서 도포를 덮고 누워 있으시오. 김참봉은 노인이 한 말을 생각하며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가만있자. 삼일 뒤라고 했지? 그럼 오늘이잖아. 김참봉은 주륵주 내리는 비를 맞으며 혈용원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상한 노인의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꿈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노인이 김참봉의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지요. 이내 장원세자의 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김참봉은 무덤 앞에 다가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비를 흠뻑 맞아 온몸이 바르르 떨렸어요. 이게 뭐하는 것인지 참 김참봉은 도포를 벗어 무덤 위에 덮은 다음 상돌 옆에 몸을 뉘었습니다. 이제 비를 맞아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김참봉은 어명을 받들라 임금의 호위관들이 김참봉의 집을 애워싸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위관들은 온 집안을 살펴봤지요. 대장 김참봉이 없습니다. 호위 대장은 온 마을을 뒤져서라도 김참봉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김참봉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호위관이 대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현룡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호위관들은 모두 현룡원으로 향했습니다. 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지요. 컴컴한 데다 비까지 내려 더 으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위에 희끄무레한 것이 보였어요. 누구시오? 호위관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호위 대장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호위 대장도 겁이 나긴 했지만 용기를 내서 슬금슬금 다가가 보았지요. 아니 김참봉 아닌가 여기 누워서 뭐하는 건가 김참봉을 발견한 호위관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참봉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있어서 다행이네 안 그랬으면 자네는 오늘이 제산날이었을 꼴세 호위관들은 김참봉을 임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행공으로 가는 내내 김참봉은 임금이 호위관들을 보는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삭갓은 노인의 예언을 되새겨봤지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행공까지 가는 길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임금 앞에 선 김참봉은 물에 빠진 생쥐 같았습니다. 바르르 떨고 있는 김참봉에게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 시각에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산소에 누워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대답해라. 도포를 산소에 덮어둔 이유가 무엇이냐. 김참봉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네, 전하, 저는 장원세자의 능을 지키는 능참봉으로서 장원세자께서 비를 맞고 계신 듯 신하인 제가 감히 편히 누워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도포로 장원세자의 능을 덮어 비를 안 맞게 하고 그 곁에서 잠들려 했지요. 임금은 김참봉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꼭 잡은 두 손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요. 임금은 자신도 하지 못한 효를 하급관리인 능참봉이 대신해 준 것만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금은 내일 다시 화성으로 오라는 말을 하고는 김참봉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김참봉은 다리가 후들거려 잘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만일 노인의 말을 댔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김참봉은 행궁으로 임금을 찾아갔어요. 임금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내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 가기 전에 용주사에 들러 아바마마께 인사를 올리고 가려한다. 네가 같이 가주겠느냐? 임금과 김참봉은 용주사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임금은 김참봉에게 관복 한 벌을 건넸어요.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전하? 내 중심에 감동하여 너를 수원유수로 명하노라. 김참봉은 갑자기 내려진 벼슬에 감격하여 관복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성과 현륭원을 더욱 소중히 돌보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진실을 알려주는 이야기 조선 제16대 왕 인조대 일입니다. 임금은 남한산성이 자꾸 허물어져 가는 것이 걱정이었어요. 남한산성은 수도 한양을 지키는 무척 중요한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흙을 쌓아 만든 산성이라 잦은 전쟁으로 성벽 군대 군대가 주저앉았습니다. 임금은 장군 중에서 으뜸인 이서 장군을 남한산성으로 보냈습니다. 성벽을 따라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햇발 사이로 풀싹들이 삐죽삐죽 고개를 내밀 때 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높이 쳐든 병사들이 남한산 마루에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병사들 물이 앞으로 붉은색 갑옷과 투구를 갖춰 입은 장군 한 명이 말에서 내리더니 성큼성큼 걸어서 성벽 이곳 저곳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뒤를 꼼꼼하고 철저하다고 소문난 이회 장군과 많은 스님들의 존경을 받는 벽암대사가 따랐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며 이서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 장군은 오랜 전쟁의 경험으로 남한산성을 한눈에 알아봤지요. 칼로 도려낸 듯 가파른 산세가 적들이 쉽게 기어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이외 장군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서 장군을 도와 전쟁터를 함께 누빈 이외 장군은 누구보다 그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 안으로는 넓은 밭이 있고 물이 풍부하여 장기전에 대비하기 좋은 곳이지요. 승복이 멋스럽게 어울리는 벽암대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성곽의 길이가 얼음걸음으로 한나절은 좋게 걸리는 길이요. 이곳을 돌로 다시 쌓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요. 이서 장군은 의미 있는 눈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두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결정했소. 나라를 지키는 튼튼한 성을 쌓아주리라 믿소. 이서 장군의 말이 끝나자 산마루에서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세 사람 사이를 휘돌아 나갔습니다. 남한 산성을 반으로 나누어 동남쪽 성병은 이외 장군이 맡고 북서쪽 성병은 벽암대사가 맡았습니다. 해도 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이었 이외 장군은 벌써 산에 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산성을 오르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부인 송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가 게으름을 피우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게으름을 피우기 마련이오. 또한 성을 쌓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마찬가지요. 어제도 늦도록 일하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건강을 해치실까 걱정이 됩니다. 임금 임금님께서 너를 믿고 맡기신 일이오. 이 한몸 바칠 각오로 하는 일이지.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아는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편의 온매무새를 가다듬어 주었지요. 장군은 산성에 다다르자마자 신하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장군이 새벽 햇살을 받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먼저 성벽 주변의 나무들부터 모두 배워라. 장군의 명령을 이상하게 여긴 신하 한 명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장군님 나무를 배워내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큰일입니다. 그냥 성벽부터 쌓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나무는 자랄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멀리 퍼져 시간이 갈수록 성벽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니 나무를 배워내고 땅을 다져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벽이 될 것이다. 이외 장군은 강한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일렀습니다. 일꾼들은 장군의 명령에 따라 나무를 배기 시작했어요. 산비탈에서 아른들이 나무를 배워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퍽퍽 도끼질 소리가 산성에 울려 퍼졌어요. 쓰러진 나무를 톱으로 잘라 옮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차를 외치며 힘을 모아 일했어요. 나무들을 모두 배워내고 나서야 이회장군은 땅을 파고 다지는 일을 시켰습니다. 일꾼 가운데 반은 한쪽에서 땅을 파고 다졌고 나머지 반은 다른 한쪽에서 돌을 다듬고 깎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북서쪽 성벽을 맡은 벼감대사는 전국에서 새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국 사찰의 소식은 보냈느냐 일손이 부족하다. 벼감대사는 작은 눈을 크게 빛내며 물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온 스님들이 지금 개원사에 모여있습니다. 작고 깡마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스님들을 불러 모아라. 우리가 동남쪽 성보다 먼저 일을 끝내야 한다. 벼감대사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일을 먼저 끝내고 임금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지요. 땅을 다지는 일이 먼저이긴 하나. 돌을 쌓아 올리는 일도 중요하다. 돌을 깎고 다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라. 대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스님들은 긴장했습니다. 서너명의 스님은 옆에서 목탁을 치며 일하는 스님들을 응원했지요. 대사님 이외장군은 돌을 쌓지 않고 나무만 열심히 베어낸다고 합니다. 깡마른 스님이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 나무를 베어낸다고 그렇습니다. 성곽 주변에 오래된 나무들을 다 베어내야 땅을 다진다고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더니 잘 되었다.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공사를 마쳐야 한다. 대사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돌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북서쪽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성광 모양을 갖춰 갔습니다. 이외장군은 날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산성 맹 꼭대기에 수어 장대에 올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꾼들보다 먼저 나와서 공사장 주변을 살폈지요. 돌 하나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돌과 돌을 잇는 이음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음새가 뒤틀리면 성벽이 쉽게 허물어진다. 장군은 돌 다듬는 기술자들에게 낱낱이 자세하게 일렀습니다. 네 장군님 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술자들도 장군의 섬세함에 혀를 내둘렀지요. 옥수수알 모양으로 깎고 다듬어라. 알겠느냐.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장군의 명령에 병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내가 옥수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모양이구나. 병사는 멋쩍게 웃으며 뒷머리를 들쩍였습니다. 옥수수알들이 딱 맞물려 있는 매끈함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매끈한 성벽이어야만 적들이 기어오르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일꾼들은 탄성을 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장군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공들여 일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쪽과 저쪽의 총구 간격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허물고 다시 쌓아라. 조금이라도 잘못된 곳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허물고 다시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장군님 공사기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정해진 기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병사 한 명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장군님 북서쪽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나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성 쌓기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전쟁 때 적군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당장 허물고 다시 맞추었사하라. 장군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벽 쌓는 일은 자꾸 더뎌지기만 했지요.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나라에서 내려준 공사비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이외 장군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옆에서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부인 송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장군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부인 송씨는 장군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지요. 제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저도 돕고 싶습니다. 부인의 진심을 읽은 이외 장군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흐트러짐 없는 튼튼한 성을 쌓고 싶소. 그런데 나라에서 준 공사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구려. 그랬군요. 그렇다면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장군은 부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는 건 당연하지요. 제가 내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공사비를 모아오겠습니다. 이외 장군은 부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이 누구보다 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송씨는 날이 밝자마자 짐을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부인의 마음에 힘을 얻은 장군도 더욱 열정을 다해 일했지요. 벽암 대사가 맡은 남한산성의 북서쪽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비도 남아서 나라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외 장군을 헐뜯기 시작했어요. 이외 장군은 원래 게으른 사람인가 보네. 벽암 대사 쪽은 벌써 공사가 끝났는데 절반도 못 끝냈다는데 소문에는 말이야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공사비를 흥청망청 써버려서 그렇다는 구먼. 사람들은 말에 말을 보탰습니다. 장군이라는 자가 나란 일을 하는데 그래서야 되겠어. 공사비가 없어서 일꾼들 품사까지 밀렸다 이거지 뭔가 아주 몹쓸 사람이구먼.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이들은 더욱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흉복이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말을 보태기 시작하더니 발없는 소문은 임금 귀에 들어갔지요. 임금은 성 쌓는 일의 총책임자인 이서 장군을 불렀습니다. 벽암대사 쪽은 공사가 다 끝났는데 동남쪽은 아직도 공사 중이니 어찌 된 일이요? 임금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이외 이외라는 자가 공사에는 힘쓰지 않고 술과 여자에 빠져 공사비를 다 써버렸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영의정이 말했어요. 일꾼들 품삭도 한 달 지나 밀려 백성들 원망으로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이외 장군을 믿고 추천했던 이서 장군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벽암대사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공사비까지 남겨 나라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외 에게 꼭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서 장군은 지금 당장 그 까닭을 밝히고 죄지언자에게 책임을 물어버라라. 임금은 성남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이서 장군은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부하였기에 더 큰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서 장군은 한다름에 남한 산성으로 달려갔어요. 당장 이회를 불러들여라. 이회 장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공사장을 돌며 일꾼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회 장군에게 달려가 죄인 다루듯 밧줄로 손을 묶고 이서 장군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네 이놈 네 이놈 너를 믿고 나라에 큰일을 맡겼는데 어찌 믿음을 저버리고 공사에 대만 했느냐 이서 장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산성 마루에 꽂혔습니다. 저는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은 큰 죄이나 성 삶는 일에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장군 병사들이 이 회장군을 땅바닥에 꿇어 앉혔습니다.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은 놈이 감히 변명을 늘어놓다니 공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비로 술까지 마시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이서 장군은 화가 치밀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공사비로 술을 마시다니요 억울합니다. 장군 이 회장군은 상상지 못한 이서 장군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장 내놈을 참수영에 처하라는 어명이시다. 참수영은 나라를 배신하거나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힌 죄인들에게 내리는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수어잔대 앞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의 결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늘이 제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회장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죄인의 저 죄인의 목을 쳐라 칼날이 번뜩이더니 이 회장군의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이 회장군의 목에서 매 한 마리가 나오더니 푸드덕 날아올랐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매는 쓰러진 이 회장군의 몸을 몇 번이나 빙빙 돌더니 수어장대 지붕 위를 크게 돌아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어장대 담벼락역 커다란 바위 위에 내려앉아 슬프게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워 매가 앉은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뻗어 매를 잡으려 하자 매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가 앉았던 자리에 매의 발자국이 또렷하게 남았지요. 괴이한 일일세 어찌 죽은 사람 몸에서 새가 나온단 말인가 그것도 매가 말이야.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매가 아닌 게지 딱딱한 바위에 저리 선명하게 발자국을 남기는 매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하늘이 이 회장군의 결백을 보이려고 보낸 매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 회장군은 억울하게 죽은 게 틀림없어.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그 시각 이 회장군의 부인 송씨는 송파나루에 다가랐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며 쌀과 돈을 모아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송파나루에 배를 대고 짐을 내린 부인 송씨는 남편이 있는 남한산성 쪽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떼지어 산성을 애워싸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나기라도 버버려나 마님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마당쇠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와서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서 말하지 않고 뭐 하느냐 불안한 마음에 송씨 부인이 다그쳐 물었지요. 마당쇠는 엎드려 울면서 이회장군의 죽음을 날렸습니다. 장군님께서 무고한 누명을 쓰고 지금 산성에 해서 참수용을 당하셨습니다. 송씨 부인은 놀라 기절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린 부인은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목 놓아 울던 부인이 뭔가를 결심한 듯 자신이 모아온 쌀가마니를 모두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시퍼런 강물에 몸을 던졌지요. 부인 송씨 마저 그렇게 죽어버리자 소식은 빠르게 궁궐에까지 닿았고 이서 장군은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기술자들을 불러모아 산성공사 현장 전체를 차근차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동남 동남쪽은 성의 안과 밖이 모두 튼튼하고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서쪽에 비해 땅도 더 깊이 다졌습니다. 또한 가파른 산세를 이용하여 더 높이 성벽을 올려 적들이 감히 올라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기술자들은 입을 모아 이외장군을 칭찬했습니다. 이 정도로 견고하게 공사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공사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서장군은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임금은 물론 나란일을 맡아 하는 많은 대신들이 이외장군의 죽음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렴하고 결백한 인재를 죽였으니 안타까운 노릇 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원혼이라도 달래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서장군은 남한산성 안에 청량당이라는 집을 지어 이외장군과 부인 송씨의 위패를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올려 그들의 뜻을 기리고 위로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수어장대 앞마당에 매가 앉았던 바위를 매의 바위라고 이름 짓고 바위를 볼 때마다 이외장군의 결백함을 기억했습니다. 매 바위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매 발자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관리가 발견하고 신기하게 여겨 잘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 발자국을 떼어낸 네모난 자국만 바위에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려주는 이야기는 남아서 우리 곁에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의 병 옛날에 어떤 청년이 길을 가던 중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돌이번 거리다가 마침 길가에 있던 바가지 같은 것에 담겨있는 물을 발견하고 벌컥 벌컥 마셨습니다. 어 시원하다 그 물맛 한 번 희한하구나 그러면서 유쾌하게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잠자리에 들어가려다가 문득 그 맛있게 먹은 물빛이 붉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물이 무슨 물이기에 붉지? 그리고 어찌하여 길가에 물이 있지? 요즘에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생각 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 속이 매슬매슬 하였습니다. 아니 그 물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속이 메스꺼울까? 되돌아가서 자세히 보아야겠다. 하고 청년은 불안한 마음으로 초롱불을 켜들고 그 물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물은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있던 물을 자기가 거의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청년은 엎드려서 불을 비추어 가며 조금 남아있는 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붉은 벌레 같은 것이 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 붉은 벌레가 있구나. 하도 작아서 벌레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데 어쨌든 몸에 좋지 않은 물은 틀림없어. 혹시 송장 썩은 물인지도 몰라.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청년은 겁이 났습니다. 그러는 순간 배가 사르르 사르르 아파오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배야 나 죽겠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토하고 설사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놀란 식구들이 까닭을 묻자 낮에 이상한 물을 먹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식구들은 횃불을 켜들고 그 자리에 가서 남은 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붉은 물에서 벌레 같은 것이 아른거렸지요. 이튿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이상한 붉은 물 때문에 병이 생겨 한숨도 못 잤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의원은 심각하게 듣더니 그러니까 그 붉은 물이 병을 일으켰다는 말이지요. 그럼 뱃속에 들어간 나쁜 것을 어서 밖으로 빼내야 겠습니다. 이런 병이 가끔 생기는데 내가 몇 번 고쳤지요. 안심하시고 지어준 환약을 세 번 먹되 한 번에 서른 알을 먹으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안으로 몸에 들어간 붉은 벌레는 다 죽어서 나올 것이요. 뒤를 보고 붉은 빛인가 아닌가 살펴보면 됩니다. 붉은 변이 나오면 다 나은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어서 가서 드시오. 약값이 좀 비싸니까 그리하시고 약은 남김없이 다 드시오. 경과가 좋으면 내일 낮에 다시 오시오. 그러면 내일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을 지어드리리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청년은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 의원이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용하기도 하지요. 과연 의원이 말한 대로 붉은 변이 나왔습니다. 붉은 벌레가 죽어서 나온 것입니다. 청년은 거뜬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지요. 의원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벼운 마음으로 의원에게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참 용하십니다.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 병을 한 번에 낫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의원은 어제 받은 약값이 비싸다고 하며 많이 받은 약값을 도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값은 도로 가져가고 선물은 이리 주시오. 청년은 무슨 영혼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하오. 어제 그 약은 별로 비싼 것이 아니니까 약값은 받지 않는 것이라오. 그러면서 보역이란 것을 주었습니다. 갈수록 청년은 알 수가 없었지요. 청년을 바라보고 있던 의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 병은 병이 아니오. 청년이 붉은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가보니 불빛이 아른거려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고 혹시 송작물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배가 아팠던 것이오.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병이 되어서 설사가 나오고 토한 것이라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생긴 병이란 것을 알고 밀가루에 붉은 물감을 넣어 알약을 만들어 많이 준 것이오. 게다가 약값이 비싸야만 효엄이 있다오. 다시 말하면 권위가 있지요. 되도록 비싸게 받아야만 사실 약효가 나타나지 공짜라고 하면 좋은 약도 효과가 없어진다오. 그리고 붉은 물감을 먹었으니 붉은 변이 나올 것이 아니겠소. 이제 청년이 다 나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주는 것이오. 그러니 밀가루 값과 물감 값을 내가 어찌 받겠소. 그러나 병은 나았으니 고맙다고 가져온 선물은 받겠소. 선물을 퇴박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까. 또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평생에 병 안 걸리는 보약을 하나 지어준 것이오. 이왕의 말이 여기까지 나왔으니 그 보약을 펴보시구려. 청년은 그제야 정신이 났습니다. 의원이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없었지요. 참으로 솔직한 의원이었습니다. 보약이란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 대범하게 살아라. 밥 이상 가는 약이 없으니 밥 잘 먹고 잠 잘 자거라. 청년은 의원에게 큰 절을 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의원을 더욱 존경하였습니다. 마음을 대범하게 가지란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자잘하게 생각하며 까다롭게 굴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사서하고 웃을 줄도 모르고 항상 꼬옹하고 있는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 후로 청년은 다시는 마음의 병은 갖지 않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말을 목욕시켜 적을 물리친 이야기 임진왜란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라도 순변사였던 권율 장군은 외군에게 빼앗긴 수도를 되찾기 위해 병사들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어요. 수원에 도착한 장군은 병사들을 독산으로 이끌었지요. 독산은 낭떠러지와 뾰족하고 높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성 안에는 샘터가 없다. 남아있는 물도 부족하니 아껴서 먹도록 해라. 병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식량으로 죽을 쏘 나눠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외군이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병사의 말에 권율 장군은 벌떡 일어나 성가퀴로 갔어요. 외군이 분명했지요. 백명도 안되는 것 같군. 저들도 섣불이 공격하지는 못할 것에 장군은 병사들을 안심시키고 말을 이었어요. 우리도 많이 지쳐있어서 이긴다는 확신이 없다. 지금 싸우면 양쪽 다 병사들만 죽어나갈 뿐이다. 외군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장군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적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결국 물이 많이 남아있는 쪽이 오래 버틸 수 있겠군.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면서 보초를 선지 일주일 째였어요. 이제 물과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났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외군 한 명이 권율 장군을 만나게 해달라며 성으로 찾아온 거예요. 성문이 열리자 외군은 물통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뭔가 저희 대장께서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받으시지요. 물통을 받아든 권율 장군은 적들의 뜻을 금방 알아챘어요. 물이 다 떨어져 갈 테니 항복하고 순순히 성을 내놓으라는 게지. 가서 너희 대장에게 전해라. 선물은 고마우나 헛수고를 했다고 말이야. 외군이 돌아가자 한 병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장군에게 물었어요. 장군 이 물이 뭡니까? 왜 물을 보낸 걸까요? 외군은 물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 같구나. 권율 장군은 물통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외군도 오랫동안 식량을 지원받지 못해 물이 넉넉할 리 없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불안했던 외군이 권율 장군을 속이려는 꼼수가 틀림없었지요. 다음 날 권율 장군은 아침이 일찍 눈을 떴어요. 쌀을 잇는 대로 전부 가지고 산성 꼭대기로 오너라. 장군은 말 한마리를 데리고 산성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말의 털을 솔로 빗기기 시작했어요. 말은 기분이 좋은지 크게 울었답니다. 그러자 멀리 적군 진영에서 외군들이 하나둘씩 나와 산성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가져온 쌀을 말에게 부어라. 병사들은 장군이 시키는 대로 말에게 쌀을 부었어요. 멀리서 보면 우리가 말을 목욕시키는 줄 알 거다. 그제야 병사들은 권율 장군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한편 산성 꼭대기를 올려다보던 외군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 저게 뭐야 말을 목욕시킬 정도로 물이 많은 거야? 장군의 군대에 물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던 외군은 힘이 쫙 빠졌어요. 저 산성 안에 샘터가 있는 모양입니다. 샘터가 있다면 조선군은 다시 싸울 기력을 회복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외군 대장이 병사들에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오늘 독산을 떠날 것이다. 모두 퇴각하라. 권율 장군과 병사들은 외군에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권율 장군 만세 이후 사람들은 독산산 꼭대기를 세마대라고 불렀어요. 세마대는 평평한 곳에 말을 세워놓고 목욕을 시켰다는 뜻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못난이 못난이 느티나무 행궁 앞에 못난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아무도 그 느티나무 밑에서는 쉬어가지 않았지요.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었어요. 그날 밤 한 젊은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걸어오더니 느티나무 아래 풀썩 주저앉아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푹 자고 일어난 젊은이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어요. 넌 날 찾아준 첫 번째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은 나를 못난이 느티나무라고 놀려 빗장 마른 나무 기둥에 가지도 삐죽삐죽 한 데다 이파리도 듬성듬성해서 그늘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말이야.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젊은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 거렸어요. 주위에는 느티나무 말고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나무가 말을 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나무는 말하는 느티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하나 아무도 몰랐을 뿐이었어요.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이네. 이 동네 사니? 느티나무는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아니, 난 이 마을 사람이 아니야. 젊은이는 얼떨결에 대답을 했어요. 딱히 갈 곳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나랑 같이 살래? 느티나무는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래, 과거 시험에도 낙방했고 친구도 날 배신했어. 이젠 집에 돌아갈 돈도 없어서 떠돌아 다니는 신세야. 갈 곳도 잘 곳도 없지.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느티나무와 이야기했어요. 딱히 갈 곳도 없는 젊은이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신기하게도 느티나무 아래에서 먹는 것, 자는 것, 공부하는 것이 모두 좋았답니다. 못난이 느티나무는 길게 가지를 늘어뜨려 젊은이를 감싸 안아 보살펴주기 까지 했어요. 둘 사이에는 두타운 정이 새록새록 쌓여갔지요. 그 해의 여름 비는 오지 않고 찜통 같은 무더위가 몇 날 며칠 계속되었어요. 논바닥은 거북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계곡물도 바짝 말랐지요. 사람들의 마음도 타들어 갔어요. 백성들의 고통이 깊어 갈수록 임금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몇 번을 거듭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후제를 지냈지만 비는 커녕 날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임금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며 걱정을 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젊은이는 임금을 찾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간청드립니다. 못난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후제를 지내보십시오. 젊은이는 느티나무를 믿었어요. 임금은 비만 온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젊은이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임금은 못난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후제를 지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았지요. 기후제가 끝나갈 때쯤 이었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느티나무 꼭대기로 모여들었지요. 그러더니 후드득 후드득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이내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못난이 느티나무를 찾았답니다. 못난이 느티나무는 몇백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진짜 효자 옛날 영동 학산마을에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요. 고울에 원님이 발령 받아오면 효자를 찾아내서 상을 주는데 매번 이 효자가 상을 탔지요. 한 번은 새 원님이 아전들을 불러놓고 효자를 추천하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도 이 효자가 호명되어 원님과 만나게 되었지요. 원님이 효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효자라고 들었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해보거라. 예 소희는 어미가 죽은지 10년이 되어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저 늙은 아비를 어떻게든 편하게 해드리려고 드시고 싶은 거 있다면 사다드리고 손자들 보며 소일 하도록 하는 것이죠. 뭐 별다른 효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자는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새 원님이 또 물었지요. 그럼 내 어미가 죽고 10년간 내 아비는 호라비로 지냈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놈 상은 커녕 엎어놓고 볼기 좀 때려라. 지 애미가 죽은지 10년이 됐는데 애비를 호래비로 그냥 둬? 저런 부류가 있단 말이냐. 이라고 엎어놓고 볼기를 때렸어요. 효자가 가만히 생각하니 참 억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상을 매번 타다 이번엔 볼기로 상을 대신 했으니 왜 아니겠어요.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늙은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내 자식이 또 좋은 상을 파가지고 오겠지. 늙은 아버지가 싱글벙글 기다리는데 아들이 설설 기어들어오면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너 이게 뭔 일이냐 늙은 아버지가 기겁을 하며 아들에게 물었어요. 효자는 아버지에게 원미미한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덤 탁 치면서 말했답니다. 야 이제야 우리 고울에 명사또 왔구나. 늙어서 호래비로 지낸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인가 봅니다. 오늘의 동화 효자 우물 옛날에 남한산성 북문 쪽에 정남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아버지랑 단둘이 하루 벌어서 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정남은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집마다 다니며 구걸하는 일뿐이었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대는 날에도 정남은 아버지에게 드릴 끼니를 구하러 동량을 다녔어요. 유난히 추운 어느 겨울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아픈 사람을 볼 줄 안다며 아버지의 맥을 짚어보았어요. 내 아버지는 큰 잉어를 잡아다 푹 고아드리면 거뜬히 일어나실 거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정남은 아버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에 뜰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잉어를 구하러 다녔지요. 몇 날 며칠을 헤매고 다녀도 꽁꽁 얼어붙은 계곡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날도 산성 아래강으로 잉어를 잡으러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잉어를 구하지 못해 발걸음이 돌덩이를 매단 듯 무겁고 마음은 자꾸 슬퍼졌어요. 정남은 잠시 쉴 곳을 찾아 두리번 거리다가 우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물 옆에 힘없이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느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잉어 잉어 한 마리만 주세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퍼덕 정남은 깜짝 놀라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물 속에는 황금빛 비늘을 가진 잉어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정남은 얼른 잉어를 두 손으로 꽉 웅 켜지었지요. 잉어가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며 정남은 있는 힘을 다해 잉어를 건져올렸답니다. 정남은 기뻐서 쉴 새 없이 쿵쾅거리는 가슴에 잉어를 꼭 끌어안고 한다름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서둘러 커다란 솥에 잉어를 넣고 정성스레 삶았지요. 아버지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푹 고은 잉어를 맛있게 드신 아버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기운을 차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정남을 칭찬했지요. 정남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효자 우물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즐거운 생각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 할머니는 반가운 표정을 짓지 않고 한숨만 푹 푹 쉬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그냥 저냥 물어보지도 않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나그네가 아침상을 받는데 아직도 주인은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오늘은 비가 말끔히 걷히고 해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연방 하늘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지라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비가 와서 일이 생긴 모양이었는데 오늘은 해가 저리 났는데도 비올 때 처럼 마냥 걱정을 하십니까? 날이 좋으면 웃으셔야 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더욱 근심어린 말로 대답 하였습니다. 젊은이 그런 게 아니요. 내게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집 신 장사를 한다오. 생각해 보시오. 어제같이 비가 오면 작은 아들 장사가 되겠소? 오늘같이 날이 좋으면 큰 아들 내 우산 장사가 되겠소? 그래서 나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오. 아이고 어미정이란 무엇인지 걱정이 떠날 날이었구려. 듣고 보니 그럴듯 합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반대로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은이는 빙글에 웃으면서 말했지요. 할머니 내가 평생 날이 좋으나 굳으나 춤추고 웃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이고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돈도 안 받지 그런 묘방 이라도 있소. 네 아주 쉽습니다. 할머니만 생각을 바꾸면 지금 당장이라도 됩니다. 여보 젊은이 어서 말해주구려. 할머니 비가 오면 누구 장사가 잘 됩니까? 우산 장사 하는 그나들 할머니 날씨가 좋으면 누구 장사가 잘 됩니까? 집신 장사 하는 작은 아들 이지 할머니 그러면 어느 날이나 아들 하나는 장사를 잘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아니래? 한 아들은 장사를 잘 하지. 그런데 할머니는 맨날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만 쉬십니까? 아 내가 참 미련하구려 어절씨고 좋다 비가 와도 좋고 해가 떠도 좋고 그러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기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가 몰랐구나. 할머니에게 안 받겠다는 밥값을 굳이 치르고 나선 낙은에도 푸른 하늘처럼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할머니 소리에 손을 들어 보답했지요. 잘가요. 과거 합격할 거야. 올 때 또 들느라고. 그때는 꼭 그냥 재워줄게. 지금도 할머니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소몰이보다 더 힘든 일 산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이었어요. 한 총각 머슴이 주인을 가만히 지켜보니 주인 팔자가 참 좋아 보였지요. 높은 대청 위에서 도포 입고 벗어 신고 가부자를 들고 앉아 맹자만 읽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머슴은 어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소 소 꼴 베어오랴 나무 해오랴 밭일에 논일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릴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신세 타령이 절로 나왔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신선 오름하고 있는데 내 팔자는 어째서 이 산복 더위에 소나 물고 일해야 하는 요 모양 요 꼴이 됐나.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 하는 말 다 들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 못 쓰지. 하니까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처지를 바꾸자. 내가 소를 몰고 일할 테니 너는 내 옷을 입고 여와서 맹자를 잃거라. 주인은 옷과 버선을 벗어 머슴에게 입혔어요. 또 머리에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고 도포를 입혀 대청에 앉혔지요. 물론 맹자책도 빼먹지 않았답니다. 머슴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막상 주인의 옷을 입고 대청에 앉게 되니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당최 몸이 쏘셔 견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딱딱한 마룻바닥 때문에 다리는 아파오지 손버선을 신은 발은 덥지 망건 밑으로 땀은 줄줄 흐르는데 맹자를 읽으라니요. 당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맹자 맹자 한 대목을 채 못 읽고 주인에게 말했어요. 그저 소인이 잘못했구먼요. 지는 소 몰고서 일하는 것이 낫지 이거 도저히 못하겄어요. 멋을 다음엔 다시 새꼴 잠뱅이로 갈아입고는 소를 몰고 나가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소가 영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이리로 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머슴이 말했답니다. 이놈의 소 자꾸 말 안 들으면 대청에 올려 앉혀놓고 맹자 읽으라고 할껴. 그 후로 머슴은 다시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효자가 된 아들 옛날 어떤 부부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아이가 어려서 부모를 때려도 오냐 내 자식아 귀엽다 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산골에 사니까 달리 재미있는 일은 적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큰 낙이었지요. 아가 아버지 한번 때려봐라.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때리면 하하하 하고 재미있다고 웃었습니다. 아가 어머니 한번 때려봐라.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를 때리면 이번에도 하하하 하고 재미있다고 웃었지요. 아이는 때리는 것이 실증이 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니까 때리고 또 때리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고사리 같은 주먹 손으로 맞을 때에는 재미있고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차차 아이가 자라니까 아프기 시작하였어요. 그때 가서 때리지 말라고 하여도 아들은 효도를 하기 위하여서 나이 든 부모를 때렸습니다. 나중에는 지게 작대기로 때렸지요. 아들은 부모의 비명소리를 어려서부터 듣던 웃음소리로 알고 찡그린 얼굴을 웃는 얼굴로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때려라. 그만 하면 되었다. 이렇게 말하여도 자식이 보기 싫어서 재롱을 피하느냐고 하며 따라다니면서 작대기로 때렸습니다. 늙은 부모는 이제 이 매를 어떻게 피할 거 하면서 떨었지요. 아들의 매를 피하느라고 숨을 핥닥거리며 산 기슭을 돌아다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산 꼴의 외딴 집에 대구 장수가 왔습니다. 대구란 물고기는 명태 비슷한데 크기가 1미터나 되는 큰 물고기 입니다. 이것을 말려서 짐을 지고 다니면서 파는 장수가 있었지요. 그 대구 장수가 이 집에 대구를 팔러 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효도가 또 있단 말이오 암 잊고 말고요 우선 이 대구를 삶아서 봉친하시오 봉친은 부모님을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봉친을 이 대구로 한단 말이오 그렇소 그리고 내일 나랑 저 사람이 많이 나는 곳으로 구경을 가서 효자를 만나봅시다 이리하여 아들은 이튿날 세상 구경을 하러 대구 장소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돌아온 아들은 부모님에게 큰절을 하면서 지난 날의 잘못을 빈 뒤 그 후에는 진짜로 효도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불효자가 되고 알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원한의 사무침 죽음 옛날 어느 산골에 해가 질 무렵 나무참을 지고 가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사랑 눈이 내려서 어쩐지 으스스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므로 빨리 길을 가다가 보니 무엇이 길에 길에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날은 저물었는데 이 산골에서 송장을 만났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 내가 살인을 하였다고 발자국을 따라와서 다그친다면 영락없이 당하게 생겼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송장 앞에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총각은 나무참을 부리고 지게에 송장을 지었습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듯 하였으나 어서 마을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를 바로 떠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힘이 들었지요 동네 주막 앞을 지나는데 그 집은 낮이나 저녁에는 술을 팔면서 밤이면 노름판으로 재미를 보는 집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불이 켜진 방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이제 동네에 들어섰으니 나의 발자국이 여러 사람의 발자국과 섞여서 드러나지 않겠지 이 송장을 노름하는 방 밖에 두고 가면 노름꾼들이 나오다가 보고 알아서 하겠지 나는 얼른 여기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송장을 방 밖에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멀지 않은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노름꾼 하나가 소피를 보려고 밖으로 나오는데 시커먼 것이 발에 걸려 자세히 보니 송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사람이 다른 노름꾼을 불렀지요 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술 먹고 오다가 얼어서 죽은 모양이군 송장이라도 추울 테니 방 안에 들여놓았다가 내일 관가에 보고하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돈을 벌어야 저 자식을 먹이지 어서 노름이나 계속 하세 죽은 사람 앞에서 노름을 하자는 것은 이상한 말 같으나 실제로 노름에 미치면 이 정도는 예사랍니다 여럿이 송장을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노름꾼들은 방 안에 들여놓은 송장을 잊어버린 채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잠이 들었고 주막주인은 이런 사건이 밤사이에 일어날 줄도 모르고 잠만 자는데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아랫목에 있던 송장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앉더니 주위를 조리번거렸지요 무엇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술에 취해 집에 오다가 거기가 산길이었는데 하도 졸려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잔다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잠도 오고 추워서 웅크렸는데 그러고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여기에 왜 있지 이상하다 누가 어버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놓은 모양이군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 어서 집으로 가야지 주인에게 인사하다 보면 소문이 나고 재미가 없어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하마터면 진짜로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술을 많이 먹고 길을 가다가 잠깐 자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겨울에는 대개 얼어 죽는 법이랍니다 이 사람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가버렸지요 오전에 노름꾼 한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간밤의 방 안에 있던 송장이 어디 갔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막주인은 영문을 모르니까 어리둥절 했지요 여보게 송장이라니 무슨 말인가 나는 처음 듣는 말이네 자네가 꿈꾸다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닌가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노름을 하다가 소피를 보러 나갔는데 무엇이 내 발에 걸리기에 보니까 송장이었네 그래서 방 안에 들여놓고 노름을 하다가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길이네 이 사람아 내가 일어나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네 자네가 간밤에 돈을 잃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모양인데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말게 이 말이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이 관가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막주인과 노름꾼들이 붙들려가서 너희들이 돈이 아쉬워서 죽이지 않았느냐고 문초를 받으며 송장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귀신이 고칼노래시지요 송장을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책임을 질 사람은 주막주인이라고 해서 광가에서는 매를 때렸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주막주인은 아무렇게나 말했지요 네 송장을 새벽에 앞산에 묻었습니다 이놈 진짜 그렇게 말할 것이지 그 고생을 한 뒤에야 말을 한단 말이냐 어서 이놈을 앞세워서 그 무덤을 바보아라 주막주인이 앞장서고 노름꾼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뒤를 따랐습니다 뒤따른 사람 중에는 나무꾼과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당사자도 있었는데 죽었다는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면 광가에 붙들려가서 고생할 것 같아서 나서지 않고 뒤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주막주인만 애매하게 죽을 일입니다 자기가 파묻지 않은 송장을 어디가서 찾겠습니까만 하는 수 없이 산으로 와서 두리번거리다가 엊그제 만든 듯한 엉성한 무덤을 발견하고 무조건 그리 가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무덤입니다 파볼테면 파보시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무덤을 팠습니다 조금 있다가 과연 송장이 나왔는데 얼마나 급하게 장례를 치렀던지 관에 넣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무덤에서 꺼낸 송장을 보더니 아니 이 사람은 장사를 나간 김서방이 아니요 김서방이 언제 돌아왔나 이 사람이 왔으면 내가 잘 알 것인데 살아왔거나 죽어왔거나 내가 모를 덕에 있나 아이고 각시가 남편이 올 때가 되었는데 안 온다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 이런 병고가 어디 있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가 그렇다면 노름빵에 있던 송장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그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렇게 주막 주인이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리게 된 것을 본 구경꾼 하나가 앞으로 나서면서 제가 노름빵에 들어간 송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리둥절 하였어요 그런데 구경꾼 하나가 앞으로 나서면서 제가 노름빵까지 송장을 실어 나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놀라서 그 두 사람을 빙 둘러싸며 어찌 된 일이며 왜 그럼 진작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애매한 주막 주인을 죽이려고 하였느냐고 여기저기에서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이야기를 하였고 광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므로 노름빵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엉뚱하게 벌어졌어요 그럼 김서방은 누가 죽였을까요 김서방의 아내를 찾아가서 김서방 소식을 모르느냐고 물었더니 장사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김서방 아내는 무덤사건을 모르는 모양이지요 김서방의 아내는 소식을 듣고 산에 가서 슬피 울었는데 이 여자의 소행을 자세히 알아본 광가에서는 드디어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장사를 나갔다가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장사를 그만두고 한밤중에 몰래 자기 집에 가서 엿보니까 친구가 전한 바와 같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김서방은 아내의 사죄를 받고 홧김에 술을 먹고 자다가 그만 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김서방 김서방 아내와 새서방이 광가에 가서 벌을 받은 것은 물론입니다 김서방은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반드시 이 원안을 풀어달라고 귀신이 되어 어떤 사람에게 술을 많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잠이 들게 하고 이것을 나무꾼이 죽은 줄 알고 주막까지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작용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대로 입니다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는 법이며 제 아무리 몰래 죄를 지어도 발각이 되어 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안에 사무친 귀신이 그냥 있지 않기 때문 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떡국새 이야기 뻐꾸기가 뻐꾸 뻐꾸 울 때 자세히 들어보면 떡국떡 하는 소리처럼 들린대요 왜 그럴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며느리와 못된 시어머니가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까지 모두 며느리에게 시켰지요 일을 하다 힘든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쉴라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극간일 좀 한다고 엄살을 부릴 작정이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지요 펴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지요 오늘 점심은 떡국 한 속 끓이고 점심 먹기 전까지 집안 청소랑 빨래 좀 해놔라 네 그걸 다 말이에요 놀면서 그것도 못하냐 점심 먹기 전까지 다 해놔라 시어머니가 나간 후 며느리는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청소하고 떡국도 한 속 끓여놓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떡국 끓여놓은 솥을 싹싹 핥고 있지 않겠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간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솥 안을 살펴본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놈아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어있는 솥단지를 보더니 며느리를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떡국 한솥 끓이랬더니 니가 혼자 다 먹었구나 시어머니의 구박은 대단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모진매를 다 맞았지요 너무 억울한 며느리는 시름시름 알타가 죽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착한 며느리가 죽었다며 슬퍼 했어요 며느리를 무덤에 묻는 날 새 한 마리가 무덤을 빙빙 돌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며느리가 새가 되어 넓은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새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떡국 떡국 한단 말이지요 또 날아갈 때는 개개개개 하거든요 마치 떡국을 개가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를 떡국 새라고 불렀어요 이 새가 지금의 바로 뻐꾸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 꽃을 무척 사랑하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꽃을 좋아했어요 꽃 중에서도 특히 장미꽃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광장에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꾸며 놓았답니다 장미만 가득 있는 멋진 공원이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 향기는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찾아가서 장미꽃들을 구경하고 돌보았답니다 몸이 몹시 아픈 사람도 장미꽃을 보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할 정도였지요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서로 좋아하는 꽃의 색깔이 달랐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절반은 노란 장미를 좋아했지요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빨간 장미를 좋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빨간 장미를 좋아할 수 있을까 그 꽃은 너무 색깔이 붉어서 품위가 없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런 보잘것 없는 노란 장미를 좋아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서로 다른 색깔의 장미를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의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만 좋다고 우겼지요 그래서 어떤 마을 사람들은 장미 정원에 갈 때마다 다른 색의 장미를 몰래 뽑아버리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미 꽃을 더욱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노란 장미가 훨씬 예쁘지 빨간 장미도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노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붉은 장미를 몇 송이씩 뽑아버렸지요 붉은 장미가 훨씬 예뻐 누가 보는 사람 없겠지 빨리빨리 뽑자 붉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노란 장미를 뽑아버리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란 장미와 붉은 장미는 점점 꽃송이가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마을 광장에 아름다웠던 장미 정원은 엉망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지 장미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어느 날 엉망이 되어버린 장미 정원을 보며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간 장미라도 그대로 둘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오늘의 오늘의 동화 우암 송시열 조선 중기의 학자로 유명한 우암 송시열은 문물을 두루 겸비한 문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천재성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세 살 때 스스로 글을 깨우쳤고 일곱 살에는 선비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엿듣고 받아 적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 하였을 때에는 많은 학자들이 큰 인물이 나왔음을 기뻐했고 임금은 그를 곧장 이조판서로 임명할 정도였지요 게다가 송시열은 문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몸집도 유달리 커서 기운도 보통 사람보다는 한참 센 편이었으니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는데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큰 인물로서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몸으로 받던 인물이 그에 대한 일화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 중에서도 그의 사람 됨됨이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 사건을 보면 역시 송시열 이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그가 좌의정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경기도 어느 고을에 볼일이 있어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부하들을 끌고 다니며 목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날도 그는 혼자서 길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의복도 평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맑은 하늘이 갑자기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고을의 주막에 들어가 비를 피하게 되었는데 비는 좀처럼 그치질 않고 날은 어두워져 하는 수 없이 주막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막집에 빈방이 없어 한 사내와 방을 같이 쓰게 되었는데 사내는 무관으로 안주라는 고을에 병마 절도사로 부임되어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천둥이 몰아치는 밤 두 남자는 방 안에 앉아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갑갑해진 무관이 먼저 송시열에게 말을 걸었어요 상투를 한 걸 보니 작은 벼슬이라도 한 것 같아 보이는군요 보리쌀 깨나 바랐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소 당신은 곡식인 보리쌀을 팔아 상놈이 양반 신분을 사던 시절이었으니 무관은 송시열을 아주 우습게 보고 비꼬듯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벼슬이 아닙니다 이 말에 무관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져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의 이름은 무엇인가 송시열은 송시열은 난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누구나 다 아는 좌의정이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때문에 그는 대답을 피했지요 뭐 그리 잘난 사람이 못됩니다 이름은 내놓을만한 사람이 아니오니 그저 그런 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무관은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름 석자 밝히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송시열은 하는 수 없이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의 성은 송이고 이름은 시자 열자 송시열 이라고 합니다 말을 들은 무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에 지금 이름이 뭐라고 했는가 송시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송시열은 좌이정이기도 하지만 당대 이름난 문장가 인데다 효종의 총애를 받던 문신 이었으니 한낱 이름 없는 고울의 무신인 자신의 입장이 아주 난감해진 것이었지요 그야말로 송시열의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그로서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백배 사죄를 해야 할 처지였지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무관은 얼굴색을 바꾸면서 송시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송시열의 따귀를 소리나게 갈기였지요 내 이런 나쁜 놈 감히 내가 송시열 대감을 사칭하여 사람을 놀리다니 어찌 그런 못돼 먹은 짓을 한단 말이냐 내놈은 송시열 대감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나 하느냐 천하의 몹쓸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최고의 문장과 인품을 갖춘 그 어른은 내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거늘 감히 보잘것 없는 늙은이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송시열로서는 당장 엄벌에 처하도록 해도 시원찮은 일이었으나 그냥 아무 말 없이 있기로 했지요 그러자 송시열을 몰라보고 날뛴 무관은 거짓말을 하는 자와 함께 있을 수 없다며 밖으로 나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무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송시열은 오히려 그를 칭찬했습니다 무관이라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아 대장부다운 사람이로군 이튿날 송시열은 인근 고을에서 볼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무관의 큰 손으로 맞은 뺨의 손자국이 가시기도 전에 그는 그 무관을 불렀지요 송시열 앞에 나타난 무관은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닫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달랐어요 무관을 혼내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를 평안도 병마 절도 사라는 더 큰 벼슬을 주었답니다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젊은 무관다운 호탕한 기질이 마음에 들었고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암 송시열 특히 그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 없이 하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늘 정의를 지키고자 했던 인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성냥파리 소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어요 추위에 꽁꽁한 성냥파리 소녀가 어두운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추운 겨울인데도 얇은 옷차림에 맨발이었어요 집을 나설 때 신고 있었던 커다란 슬리퍼는 지나가는 마찰을 피하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소녀는 열심히 외치고 다녔지만 성냥을 사거나 소녀에게 한 푼이라도 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소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거리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흰 눈만 소리 없이 소녀의 금발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집집마다 창을 통해 따뜻하고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고 고기 굽는 냄새가 골목을 감돌았어요 이 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지요 추위에 떨던 소녀는 어느 집 처마 밑에 잔뜩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집이라고 해야 춥기는 마찬가지였고 그보다 아버지의 매질이 더 무서웠습니다 성냥을 한갑도 팔지 못한 날이면 어김없이 소녀의 아버지는 내를 휘둘렀거든요 매서운 추위로 소녀의 손과 발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성냥 한 개비면 손발을 녹일 수 있을 거야 성냥불을 켜자 따뜻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불꽃은 작은 등불 같이 따뜻하고 밝게 빛났어요 그러나 이내 성냥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새 성냥 깨비를 꺼내 다시 벽에 그었어요 신기하게도 벽이 빨갛게 비치며 벽 안쪽 방 안의 풍경이 들여다보였습니다 맛있는 거위구위가 차려져 있는 식탁이 보였으나 성냥불이 꺼지는 순간 식탁도 사라져버렸답니다 소녀는 또다시 성냥끼비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성냥불을 켜는 순간 소녀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앉아있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 어느 부잣집에서 보았던 트리보다도 화려했지요 트리의 푸른 가지에는 백개도 넘는 촛불이 반짝거렸습니다 아 정말 눈부신 크리스마스 트리야 소녀가 트리를 향해 손을 뻗자마자 성냥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도 사라졌지요 그러나 트리의 촛불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 별이 되었어요 그 중 한 개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누가 죽어 가나 봐 소녀는 중얼거렸어요 별이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는 건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뜻이라고 했어 세상에서 소녀를 가장 사랑해 주었던 단 한 사람 돌아가신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소녀는 다시 성냥개비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밝은 성냥불빛 속에서 할머니가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성냥불이 꺼지면 가버릴 거죠 따뜻한 난로와 김이 모락모락 나던 거위 구이와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라진 것처럼 떠나버릴 거죠 그러지 말고 제발 절 데려가 주세요 소녀는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오래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에 남아있는 성냥을 모두 그었습니다 성냥 다발에 불이 붙자 할머니의 모습이 좀 더 가까워졌어요 할머니는 소녀를 다정하게 품에 안고서 빗속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슴풀의한 빛을 받으며 한 소녀가 처마 및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죽어 있었습니다 뺨은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손에는 타버린 성냥 다발이 들려져 있었고요 가엾기도 해라 성냥 불을 켜서 온몸을 녹이려고 했나봐 사람들은 안타까워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어제 저녁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는지 알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물에 빠진 사람 어느 마을에 뛰어난 천문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천문학자란 우주의 구조나 별 달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지요 그 천문학자는 저녁만 되면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 나는 별이 좋아 아름다운 별이 좋아 밤마다 열심히 별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 천문학자는 수많은 별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답니다 저 저 별은 금성 저 별은 목성 저기 큰 별은 북극성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연구하기 위해 천문학자는 언제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걸었어요 저기 새로운 별이 또 나타났구나 어디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천문학자는 망원경으로 그 별을 자세하게 관찰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돌아다니던 천문학자는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이게 뭐야 천문학자는 우물 속에서 허우적 거렸어요 코로 입으로 물이 막 들어왔지요 고개를 들고 하늘만 올려다보다가 땅에 무엇이 있는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물에 빠진 천문학자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전 지금 우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때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농부는 달려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천문학자에게 물었어요 점잖은 양반이 어쩌다가 우물에 빠진 겁니까 나는 천문학자입니다 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면서 걷다가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천문학자가 조금 뽐내며 말했어요 자 내 손을 잡으시오 농부는 천문학자가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물을 빠져나온 천문학자는 자기를 구해준 농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천문학자에게 충고했습니다 우물 속에 빠진 천문학자 양반 당신은 참 한심한 사람이군요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문학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정만서 이야기 정만서는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본래 태어나기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생각이 깊고 매사에 재치있는 행동과 총명함이 보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똑똑한 젊은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 팔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정만서는 옆 동네에 사는 윤초 씨를 만났습니다 윤초 씨는 술을 매우 즐겨 마시는 사람으로 장안에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래 그럼 나 술 한 잔 사주겠나 비록 가난하긴 하였지만 이웃 동네 어르신이 술 한 잔 사달라는 말을 그는 그는 무시할 무시할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초 씨가 이미 술에 취해 있으니 그로서는 조금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술 한 잔이야 대접 못하겠습니까 하오나 이미 약주가 과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만둘 윤초 씨가 아니었습니다 체격은 크지 않으나 술만큼은 웬만한 사람은 그를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어허 괜한 걱정을 하는구만 전에는 내 주량을 모르는가 어쩔 수 없이 정만서는 윤초 씨와 함께 술집에 들어가 술을 사주었습니다 술 몇 잔을 들이킨 윤초 씨는 기분이 더욱 좋아지자 술김에 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금순이 말이야 자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집 갈 나이가 되었는데 말이야 내 딸이긴 하지만 나무랄 데가 없어 얼굴 예쁘지 음식 잘하지 바느질 잘하고 예의 바르고 말이야 윤초 씨의 딸 금순 이는 이미 주변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윤초 씨의 말대로 그야말로 완벽한 규숙감 이었습니다 혼기를 이미 놓쳐버린 정만 서로서는 금순 이야말로 감히 생각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때문에 속으로는 조금이라도 그 같은 좋은 여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윤초 씨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참 똑똑하고 성실한 젊은이야 우리 금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자네에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의향이 있네 자네는 내 사위감 이야 기분 나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니와 윤초 씨는 누구든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술 한잔 얻어먹으면서 자신의 딸을 자랑하고 주겠다는 약속을 해온 터이기에 정만서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만서가 떠나자 윤초 씨는 장터에서 또 한 젊은 이를 만났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딸을 탐내고 있던 부잣집 권찬봉의 아들이었지요 참봉의 아들 역시 결혼할 나이가 된 젊은이인지라 윤초 씨는 그것을 믿기로 술을 한잔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참봉의 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이 사위감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알리려고 아주 비싼 술집으로 갔지요 아니 여기는 너무 비싼 곳이 아닌가 젊은 사람에게 이런 곳에서 술을 얻어 먹으면 부담스러운 일인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안주가 나오자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윤초 씨는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참봉의 아들은 오히려 이때다 싶었지요 어르신 사실 저는 금순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집안도 괜찮은 제가 아주 적당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르신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받는 윤초 씨로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윤초 씨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노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자 윤초 씨네 집에는 허구한 날 젊은이들이 찾아와 금순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허락한 듯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처럼 금순이를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는 젊은이들이 많아지자 결국에는 금순이가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만나본 젊은이들은 물론 사람 댐댐이가 더할 데 없이 좋은 사람이겠지만 저로서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신랑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집을 찾아와 저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 역시 불편하오니 차라리 하루 날을 정해 그 사람들을 다 만나보겠습니다 금순이 이같은 결정에 윤초신은 고개를 끄덕였고 드디어 사위감 시험 보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정만소로서는 적지 않게 갈등이 있었지만 일단 와보라는 연락이 왔기에 그도 윤초신의 집으로 갔지요 금순은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시험을 치룬 사람은 참봉댁 아들이었어요 방 중간에는 천막이 쳐지고 금순이는 안쪽에서 예비 신랑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와 결혼한다면 저를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시옵니까 그러자 참봉댁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부자이옵니다 금순씨가 원한다면 재산을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 다 해주겠소 그러나 금순이 말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하려는 사람은 아니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게 되므로 사람의 존엄성을 모르거니와 돈만 믿고 사니 게을러지기 십상이지요 그러하니 아니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어요 다음엔 인물 좋기로 소문난 종태였습니다 얼굴 하나는 보기 드문 미남으로 자신 스스로도 잘생긴 잘생긴 얼굴을 잘생긴 얼굴을 상당히 과시하면서 사는 총각이었어요 금순이 그에게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금순씨가 미인인 만큼 저도 잘생긴 얼굴의 청년입니다 미남 미녀가 만나 함께 살면 서로가 행복하겠지요 게다가 저는 오로지 금순씨만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면 태어날 아이들도 잘생길 겁니다 이 또한 금순에게는 그다지 와닿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이 차 있어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요 겉만 믿고 사는 사람들 치고 행실바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신만 잘난 것처럼 행동하니까요 얼굴이 잘생긴 남자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금순과의 면접에서 하나같이 다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금순이 바라는 성실하고 건강한 젊은이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같이 자신이 지닌 제주나 장점 하나만을 내세워 금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을 당한 후 마지막으로 정만서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만서는 하인에게 말했어요 나는 본래 가진 것이 없어 금순아씨의 혼인 상대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오 윤초씨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오긴 했지만 그냥 돌아가려 하오 그러니 그대로 전해주시오 이 말을 들은 금순은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왕 왔으니 대화라도 나누고 가라며 그를 방으로 불러들였지요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정만서는 당당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금순이는 앞에 젊은이들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었습니다 저와 혼인을 하시면 저를 어떻게 해주시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금순이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데다 외모가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지요 순간 남자가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 정만서는 말했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하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건강한 이 몸뿐이오 하온이 이 몸을 바치겠소 그리고 나서 정만서는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몸짓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금순은 이제서야 제대로 된 남자를 찾았다는 생각을 하고는 결심했지요 결심했지요 사나이 대장부가 건강한 몸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소 건강하고 바른 생각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옵니다 어서 나가셔서 아버님과 태기를 하십시오 결국 정만서는 가진 게 몸밖에 없다는 말 한마디에 절세 미인을 아내로 얻게 되어 동네 총각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백조 왕자 먼 나라에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일찍 왕비를 잃은 왕에게는 열한 명의 왕자와 한 명의 공주가 있었답니다 공주의 이름은 엘리자였어요 어느 날 왕자들과 공주는 새 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왕비는 마음씨가 고약해 왕자들과 엘리자 공주를 몹시 미워 했어요 왕비는 마법을 걸어 열한 명의 왕자들을 백조로 변하게 하고 어린 엘리자는 먼 시골로 보내버렸 답니다 엘리자는 열다섯 살이 되어 궁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왕비는 흉계를 꾸며 또다시 엘리자를 궁전에서 쫓아내버렸 답니다 숲을 헤매 다니던 엘리자는 울다 지쳐 어느결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또다시 타박타박 숲속을 걷던 엘리자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혹시 열한 명의 왕자를 보신 일이 있나요 할머니는 황금 왕관을 쓴 백조들이 있는 강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자가 그곳에 도착해보니 백조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얀 깃털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해질 무려 열한 마리의 백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강물 속으로 잠기자 열한 마리의 백조는 꿈에도 그리던 오빠들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오빠들은 엘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씨 나쁜 새 왕비가 자기들에게 건 저주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해가 있는 낮 동안은 백조가 되어 날아다니다가 해가 지면 사람으로 돌아오는 마법에 걸려있어 열한 마리의 백조들은 바다 건너에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빠들은 밤을 새워 잘 구부러지는 버드나무 껍질과 질긴 갈대로 그물을 짰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자를 그물에 태우고 바다를 건넜지요 엘리자는 어떻게 해서든 오빠들을 저주해서 풀려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고민하고 있는 엘리자의 꿈에 전에 만났던 할머니가 나타나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따가운 따가운 쇠기풀로 오빠들에게 입힐 사슬 갑옷 열한 벌을 짜거라 쇠기풀은 동굴 주변과 교회 묘지에서 자라는 것이어야만 된다 그리고 옷을 짜는 동안 한마디의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만약 말을 하게 되면 오빠들은 그 즉시 죽게 될 것이다 하랍 할머니는 말을 마친 후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엘리자는 곧장 교회 묘지로 가서 따가운 쇠기풀을 꺾어다가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온 그 나라의 왕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왕은 아름다운 엘리자의 모습에 한눈에 반해서 말을 붙여보았으나 엘리자는 고개만 저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를 왕비로 삼고 싶소 왕은 엘리자를 궁궐로 데려갔답니다 안됩니다 그녀는 마녀입니다 마법을 써서 폐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왕은 대주교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엘리자는 쉬지 않고 옷을 짰어요 일곱 번째 옷을 짜다가 쇠기풀이 떨어지자 엘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교회 묘지로가 쇠기풀을 꺾었고 왔습니다 마지막 한 벌의 옷을 짜던 중 또다시 쇠기풀이 떨어지자 엘리자는 굳은 결심을 하고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교회 묘지로 향했어요 그 뒤를 왕과 대주교가 몰래 뒤따랐습니다 대주교의 말이 맞구나 마녀임에 틀림없다 왕은 화가 잔뜩 나서 엘리자를 화영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죄수를 호송하는 수레에 실린 엘리자에게 가진 욕설을 퍼부었어요 엘리자는 새창살 안에서도 입을 꼭 다문 채 묵묵히 쇠기풀로 옷을 짰습니다 화영에 화영에 처하라 그때 새창살 밖에서 퍼드덕거리는 날갯질 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자는 열한 벌의 옷을 백조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열한 마리의 백조들은 늠름한 왕자로 바뀌었어요 이젠 말할 수 있어요 난 죄가 없어요 엘리자는 큰소리로 외치고선 오빠들의 품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큰오빠는 왕에게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왕과 몰려든 사람들은 엘리자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흥미만 쫓는 사람들 그리스의 아테네 데마데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데마데스는 웅변을 아주 잘해서 그의 연설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데마데스는 아테네에 있는 광장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스의 사회 문제에 대한 연설이었지요 그때 그리스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마데스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데마데스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답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연설은 너무 딱딱해서 재미가 없어요 어려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재미있는 우아나 한 편 들려주시오 데마데스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데마데스는 그 사람이 자신의 연설을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났던 거예요 뭐야 저 사람은 내 연설을 듣지도 않는군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데마데스는 이런 식으로는 연설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로 했지요 좋습니다 잘 들으시오 그러자 웅성이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데마데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나 봐요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은 서로서로 조용히 하라고 속삭였어요 그러자 한참 뜸을 들이던 데마데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농사의 여신 데메테르가 제비 뱀장어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뒤에 강기슬개에 이르렀습니다 제비는 하늘로 날아올라서 강을 건넜습니다 뱀장어는 물속을 헤엄쳐서 강을 건넜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데마데스는 갑자기 이야기를 중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도 데마데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몹시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여기저기서 물어댔지요 그래서 데메테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을 못 건넜습니까? 강을 건너긴 건넜습니까? 그러나 데마데스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데메테르가 과연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기만 했지요 잠시 후에 데마데스가 주위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말했답니다 데메테르 여신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시시한 우아를 듣겠다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고개를 숙였답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왜 안 왜 안 그렇겠나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너무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데마데스는 연설을 하던 곳에서 내려와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당나귀의 후회 정원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날마다 나무와 흙을 날라야 했지요 그러나 제대로 먹이를 얻어먹지 못했어요 당나귀는 늘 배가 고팠답니다 아 배고파 배가 고파서 죽겠네 당나귀는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 당나귀는 제우스를 찾아가서 새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새 주인을 만나기만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신 제우스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배도 무척 고픕니다 부디 저에게 다른 주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우스는 당나귀의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얼마 후에 당나귀는 옹기장이에게 팔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글쎄 당나귀는 이전보다 더욱 많은 짐을 나르게 된 거예요 옹기를 만들 무거운 찰흙과 도자기까지 날라야 했으니 훨씬 힘들어진 거지요 게다가 쉴 틈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당나귀는 또다시 불만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한 번 더 주인을 바꾸어 달라고 제우스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위대하신 제우스요 이번에도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발 다른 주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우스는 이번에도 당나귀의 소원을 들어주었답니다 옹기장이가 가축시장에 가서 당나귀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당나귀가 다시 팔려간 곳은 가축장이 집이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당나귀는 점점 더 힘든 주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가축장인은 온갖 동물들의 가축을 벗겨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일하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다가 당나귀는 무거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답니다 참 복도 없지 차라리 처음 주인과 함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걸 새 주인은 내 가죽까지 벗기려 둘지도 모르겠군 당나귀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때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장난감 병정 노쇠로 만들어진 장난감 병정 스물다섯 개 낡은 노쇠 주걱을 녹여 만든 병정들이 빨갛고 파란 군복을 차려입고 어깨 총을 메고 똑바로 서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는 생일날 선물로 받은 노쇠 병정들을 책상 위에 나란히 세웠어요 장난감 병정들은 모두 똑같았는데 하나만 외다리 였습니다 맨 나중에 만들어져 노쇠가 모자라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외다리 병정은 늠름하고 씩씩하게 서 있었습니다 병정들이 늘어선 앞에 한쪽 다리를 번쩍 올리고 춤을 추는 종이 인형이 있었어요 춤추는 아가씨는 머리에 큼직한 금박 장미를 달고 있었지요 나와 같은 외다리 아가씨로군 내색시로 삼아야지 외다리 병정은 속으로 생각하며 춤을 추는 아가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내가 불러도 못 들은 채 하더니 그냥 두지 않을 테다 책상위에 놓인 담뱃값 속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꼬마 도깨비가 투덜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내 아이가 인형들을 창가에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와 외다리 병정이 창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꼬마 도깨비의 심술이었어요 아이는 곧 외다리 병정을 주우러 나갔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기 장난감 병정이 있어 종이배를 만들어서 태워보내자 이웃집 개구쟁이들 손에 들어간 외다리 병정은 종이배에 실려 도랑물에 떠내려가다가 컴컴한 하수구 앞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종이배에 춤추는 아가씨와 함께 탔다면 무섭지 않을 텐데 하수구에 살고 있는 큰 시궁지 한 마리가 나타나 지나가려면 표를 내놓으라며 협박했습니다 외다리 외다리 병정은 어깨에 총을 단단히 거머쥐고 대꾸하지 않았지요 얼마를 더 내려가자 쏴쏴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으로 접어든 것이지요 종이배와 외다리 병정은 빠른 물살에 휩쓸려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외다리 병정은 외다리로 서서 춤을 추는 귀여운 아가씨를 볼 수 없게 된 일이 그 무엇보다 슬펐어요 그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순간 물고기 한 마리가 다가와 외다리 병정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하수구 속보다 캄캄하고 비좁은 물고기의 뱃속 이었습니다 외다리 병정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어깨 총을 더욱더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물고기 뱃속으로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외다리 병정을 삼킨 물고기가 어부에게 붙잡혀 우연히도 사내 아이의 집 요리사에게 팔린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한 사내 아이의 방이었지요 춤을 추는 귀여운 아가씨도 그대로 였습니다 외다리 병정은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날 것만 같았으나 꾹 참고 춤추는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춤추는 아가씨도 외다리 병정을 마주 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사내 아이가 외다리 병정을 난로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꼬마 도깨비의 장난이 틀림없었어요 외다리 병정은 뜨거운 불길에 몸이 녹아 가면서도 꼿꼿하게 선 채 춤추는 아가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며 외다리 병정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었고 외다리 병정의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춤추는 아가씨가 난로 속의 외다리 병정 위로 떨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한여가 난로의 재를 끄집어냈을 때 외다리 병정의 작은 하트 모양의 심장과 춤추는 아가씨의 까맣게 탄 금박 장미가 함께 나왔답니다 오늘의 동화 시골지와 도시지 시골지와 도시지는 다정한 친구 사이였어요 어느 날 시골지는 친구가 보고 싶어서 도시지를 자신의 시골집으로 초대했답니다 어서오게 오늘하고 힘들었지 시골지는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먹을 거라곤 거친 보리와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본 도시지가 투덜거리면서 말했어요 자네는 마치 거지처럼 살고 있군 이런 걸 어떻게 먹나 우리 집에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네를 초대하지 시골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도시지는 시골지의 환송을 받으면서 도시로 떠났답니다 얼마 후에 도시지가 시골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시골지는 잔뜩 기대하고 도시지의 집을 찾아갔지요 도시지는 시골지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것들을 많이 주었어요 콩과 빵조각 치즈 벌꿀 과일 역시 도시가 좋구나 도시지가 부러워 날마다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먹다니 시골지는 도시지를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답니다 자자 빨리 먹자고 어때 자네가 사는 시골하고는 비교가 안되지 도시지가 치즈를 떼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드르륵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쥐들은 벽에 나 있는 구멍 속으로 재빨리 숨어야만 했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잡히면 끝장 이라고 도시지가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말했어요 시골 시골지는 숨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죠 이제 됐어 주인은 들어갔나 봐 다시 먹자고 얼마 후에 쥐들은 다시 기어나와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쥐들은 이번에도 구멍으로 숨어야 했죠 몇 차례 이런 일을 겪고 나자 시골 쥐는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시골집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잘 잊게 친구 나는 시골로 돌아가겠네 자네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는 대가로 엄청난 공포와 위험 속에서 살고 있군 난 가난하긴 해도 불안이나 공포에 떨 필요가 없는 우리집이 좋다네 앞으로도 마음 편하게 보리나 옥수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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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